우리 회사는 산업부 고려대와 함께 산업부 주요 산하기관 사이버보안전문가 양성교육과정인 CISO 교육과정에 관한 의무회를 체결했습니다. 이날 진행된 협약식에는 우리 회사 박성철 사장과 박진규 산업부 기획조정실장, 이상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블록체인, 전력제어시스템 등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기술과 실제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기술 위주의 교육과목이 신규로 개설될 예정이며 대부분의 산하기관이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터넷 강의도 병행하여 진행될 계획입니다. 한편 본 교육과정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의 2년제 석사학위 과정으로 우리 회사는 올해 9월부터 2022년도 8월까지 총 3기의 교육과정을 통해 사이버보안전문가 70여 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